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앉아보세요. 만수 만수. 만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일단 이렇게 갑시다. 베스일라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시다. 사이즈를 버징으로 탐색을 하고 나서 한 두세 번 해서 없다 그러면 그때 프릴이거나 이 노싱커로 가는게 맞아요. 낚시도 하나 가져올게요. 에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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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에 하나 있거든요. 그쪽 가서 프릴이그든 노싱커든 한번 해봅시다. 에헴. 아 bloomed 으 아 택시 아저씨 기사님의 말이 현실로 다가오나요? 지금 독특해서... 오케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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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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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무슨 일이야 이만한데 이거 왜? 힘쓰는거 보소 얘가 쓰는 힘이 아닌데 지금 얘 힘 왜이럼? 물도 차고 기분이 좋은가? 힘을 일으켰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니 지금 사이즈가 요만한데 힘을 무슨 깜짝 놀랐네 역시 제블린 3.5인치 먹기 좋죠 한입에 쏙 넣기 좋죠 그쵸 형님들 훅킹은 항상 멋있고 크고 액션이 좋아야 돼요 자 사베 팬가입 장난 없는데 자 일단 270g 이구요 이거 매듭만 다시 합시다 매듭만 다시 합시다 와 저기 지금 딱지만 분명히 베스트라이징인데 이 녀석도 봐라 완전 루어에는 그냥 루어를 척저히 무시하는데 잘 모르고 멀어 헉 섹히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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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찍혔어요? 찍혔어? 찍혔겠죠? 찍혔어야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지금 저기 장가지가 몇 개 올라와 있잖아요. 걸리면 걸려라 하고 그쪽으로 통과해서 오는데 역시나 때리네요. 기가 막히게 때려요. 기가 막히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기가 막히게 때려. 진짜 간만에 시원하게 때렸다. 오픈해서 낚시알만 나게 때려줬다. 진짜 시원하게 때려줬네. 자아. 써벤. 나무에서 때리던 애는 어떻게 했지? 뭐였죠? 오케이. 나이스. 폴링파이트네. 나이스. 저런 데 안에 숨어있어야지. 신이랑 때깔이 미쳤다. 진짜. 저 안에 들어있죠? 저 안에 들어있죠? 들어있죠? 저 안에. 폴링폴링. 아 때깔 봐봐요. 저기 숨어있다니 딱. 떨어지고 뭐 팍. 그죠? 860은 너무 크지? 믿고 보는 싸벤 기분 좋은데. 믿고 던지는 포인트 아닙니까? 저기. 저기 봐봐요. 저기. 한 번 안 나왔지만 두 번째 더 깊숙이 드니까 그냥. 그죠? 착수와 동시에 받아 먹었잖아요. 자아. 싸벤님 승리. 고맙습니다. 나이스. 근데 극장에서는 그 마이 무따 아이가 이거를 못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마이 무따 아이가. 좋아해라.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사투리도 사투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친구한테 저거 뭐라고 한거야. 몰라. 몰라. 다 몰라. 그냥. 부산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을란가. 그거를. 그거를. 오케이. 왔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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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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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는 걸려야지. 그치. 이제는 걸려야지. 이제는. 이제는. 한 번씩 기회를 더 쥐하잖아요. 오우. 오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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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오우. 오우. iff. 오우. 자 프리리그 더블링 겁니다. 힘을 아주 잘 써주네요. 두 번이나 혹은 했는데 안 돼가지고 또 왔네 여기 여기 뭐 짜치도 지금 뭐 밭인가봐 또 왔어요. 나이스. 와 힘좋아 진짜 별로 크지도 않거든요. 지금 얼굴을 안 보여주네. 힘을 기가 막히게 써주네요. 양식장 느낌인데요. 더블링 거 나이스. 자아. 사이베. 자아. 사이베. 한국국토정보공사 오기한테 불린다 이렇게 커졌어? 여러분의 런커가 화이팅을 만듭니다 다 아시죠? 뼈 원래 여기는 사이즈만 도래야 돼요 물 조금 더 차야 돼요 물 조금 더 차야 돼요 하하하 오메 미끌미끌 깜짝 놀랐네 너무 긴기 준비물을 사용하며 뼈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50정도 딱 될 것 같은데 줄어드는 건 상관없어요. 킬로가 문제입니다. 아 이거 2kg 100 나올 것 같은데 2kg 200 아이씨트 할라셋 제발 제발 2500 야 천사바퀴밖에 안 나온다고? 이 빵이? 아니야 지금 여기 풀이 새서 그래. 1490바퀴? 2400 아니고요? 야 이거 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야 풀이 받치고 있는 거 아니고?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와 이게 1500밖에 안 나온다고? 미치겠다. 1490, 1490, 1490, 1500 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손이 이렇게 무거운 힘든데? 1500 와 이게 1500밖에 안 나간다고? 이게 1500밖에 안 나간다고? 이게 1500밖에 안 나간다고요? 이거 겨울 겨울 50될 라나? 48, 9? 센시는 없어요. 자가 없어요. 야 이거 얘 뱃속에 뭐 아직도 뭐가 들어있나 본데 뱃속에서 지금 뭐가 뱃속에서 지금 뭐가 띄어요 계속 이제 어떻게 1500밖에 안 나오지? 여기 쉐드엄 버징은 아직 살아있죠? 와 진짜 뭐 제대로 된 빵배 하나 나왔습니다. 자 사베! 마지막 캐스팅 마지막 캐스팅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plugاش 비 pc 비비 쓰레기